이재명 대표의 오늘 환상적인 인터뷰가 큰 화제입니다. 보도가 쏟아질 것 같고 우리 지지층의 결집도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. 대박이었던 인터뷰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.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?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. 브라질은 요새 조금 복구하는 것 같아요.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잖아요. 사법 독재, 검찰 독재 때문에. 그러다 같이 룰라가 복귀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. 살아남기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살아남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상이 있으실 텐데 말은 안 하시네. 그 얘기는 그러면 한 번 끝나고. 다음에 끝나고 한 번 하겠습니다. 끝나고 모시고. 정말 한 표 한 석이 아쉬운 정말 절박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호소 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.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태도나 자세가 다릅니다. 국민이 엄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. 방치하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에 그 한 표에 우리 국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. 자식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있습니다.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포기하는 거 방관하는 거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.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. 정말로 한 분이 세 표식 책임지셔서 국가가 또 정치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.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. 네 사이다 이재명의 모습 마치 파파이스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동호는 주말을 날리면서까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도 참전을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. 결국 효과는 못 보고 의로대란 책임은 여당이 지게 되고 지지율은 빠지고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구 정책을 날리는 것을 보니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또 우클릭을 하죠. 이렇게 지토끼를 잡으려는 멘트를 계속 날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. 한동훈이 저 발언을 하는 것은 국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. 최근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지지층 내에서 자신을 손절할까 봐 하는 발언이었습니다. 현재 국힘의 선거 전략은 이미 지토키의 결집은 끝났고 중도 확장을 할 시기인데 극우적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 보통 부정평가가 60%가 나옵니다. 그렇다면 국힘 입장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60%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누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인물을 가져와도 끝까지 우리를 싫어할 사람들은 누구고 과거 우리를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걸 분명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 전략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. 즉 전략도 안 보이고 당정은 갈등만 일으키고 아주 잘하는 짓인데 좋습니다. 하루빨리 총선이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나고 윤석열은 한동훈의 뚜껑을 벗기며 내전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언어발인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